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내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본청 사무관, 장학사 이상 간부들과 교육장, 직속 기관장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고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할 때 어느 교장은 꼴보기 싫으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고 됐고 집회 시위 현장에도 교육청 간부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일해야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